야 사장님의 주신제라. 맞아맞아맞아. 왜? 왜 골든들 주신이에요. 자 골든들 6년 진행했어. 역사 5점. 키워드는 예. 인물 우리나라 최초. 이런 거 좋지. 최초 이런 거 좋아. 최초 이런 거 좋아. 금속 팔자 이런 거 있지 알지? 우리나라 최초 복고 연예인. 문제들입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. 이건 알지. 이건 알아야지. 이거 쉽다. 이거 쉽다. 이거 쉽다.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. 난 몰랐는데.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은 무엇일까요. 야 이거 다 나왔네요. 한 번 한 번 들어본 것 같은데. 그 부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. 나도 그것밖에 생각해야 돼. 세 글자죠. 네 글자. 아 네 글자야 아니네 그러면. 뒤에 전 붙이면 되잖아 세 글자에. 동민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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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정입니다. 동민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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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초의 한문 소설. 여기 잠깐만요. 여기 이광수 찬스 됩니까? 이광수 찬스? 얘가 지금 뭔가 눈빛이 아주 변해가지고 나 안 보고 그랬어요. 추면 5점. 틀리면 마이너스 3점. 안 할래요. 안 할래요. 근데 얘가 진짜 눈빛이 달라졌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보내보자. 황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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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? 저 알고 있습니다. 좋아 좋아. 해 해 해. 지금 생각하면 그걸로 가겠습니다. 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. 맞추면 5점 얻어가시는데 틀리면 마이너스 3점이에요. 황수야 자신 있게 해. 자신 있어? 학원뼈고. 야 야 난 Reporting. 야 야. 아 그건 아니야! 그건 잭스키스 노래 아니야? 잭스키스는 산바툰에게 있는 노래 아니에요? 야 진짜! 내가 아까 불러가지고. 아니 진짜. 아 진짜 이거 나 지금 생각 날듯 말듯한데. 일단 지석진씨 떨어지셔서. 아 누구의 학원별곡으로 알았던거야? 잭스키스에요. 너 배라. 산동 배라. 지은이는 김시습. 아유 김시습이야! 금호신아! 아유 금호신아! 아유 금호신아! 아유 금호신아! 아유 금호신아! 야! 제주가 아니라 신아야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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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